와! 복숭아다! 복숭아 포장할 때 이 청각형은 왜 넣는 거지? 전도 복숭아라서 그려! 야! 남자들끼리는 낚시가면 안 된대! 왜? 보이스피싱이거든! 야! 공무원의 반댓말이 뭔지 아냐? 공무원의 반댓말? 그런 게 있어? 후-무-말! 어? 새가만 나! 야! 나쁜 새가 날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? 또 뭔 헛소리를 하려고 해? 내가 들려줄게! 나쁜 새가 날면! 부도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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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ities! 친척들 빵딱들의 아재개그모음 혀가 거짓말할 때 하는 말은? 전혀 아닙니다 사람 4명이 오줌을 싸면? 포-뇨! 일본 주부가 법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은? 사무라이 가슴을 펴라 를 네 글자로 하면? 피라미드 공기 먹고 커지면? 에어로빅! 링컨의 가슴 사이즈는? 에이브라함 링컨 마지막 질문! 곰돌이 푸가 차에 치이면 카푸치노 아재개교로 가족들 빵 터뜨려주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야 너 소개팅할래? 어? 누구랑? 우리 회사 선밴데 사람 좋아 약간 아재개교 좋아하긴 한데 다 괜찮은 오 그래그래 안녕하세요 유라 친구 수아예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천영준입니다 영준씨 점심만 드셨어요? 네 오늘은 문득 부대 생각이 나서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떡볶이곱 먹어서 좀 부대끼네요 수아씨는 지금 뭐 하시나요? 아 저는 장보고 집에 가는 중요 장보고 이순씨는 안 가나요? 수아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요 집에 들어가면 연락할게요 수아씨 혹시 집이 없으신가요?